4분 30초를 런타임 걸어놨기 때문에 4분 30초 다 찍지 말고 네 꼬리가 너무 잡혔어 좋은데요 꼬리가 문제였는데 PID 값 따로 건드리신 건 아니고요 PID 안 건드려요 뭐 그것까지 건드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아이들 총 값을 좀 낮춰놨어요 한 85% 정도로 제가 90% 넘어가면 자이로가 오동작 하더라고요 두 번 견적 넣어서 알았죠 배터리 몇 자리 있으세요? 이거 용량 850cm 3세 850cm이요? 4세 950cm 자 펌핑한번 해볼까. 전에는 꼬랑귀가 돌아서 팍 올리면. 네. 근데 꼬랑귀가 안 돌죠. 힘은 없지만 꼬랑귀가 안 돌아요. 힘없어. 난 지금. 얘는 이 정도로 마저 팍 올릴 것 같아요. 그래서 RTM을 더 올리면 자이로가 오동작을 하고. 너무 길어진 꼬랑귀가. 너무 길어진 꼬랑귀가. 너무 길어진 꼬랑귀가.